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때 헤롯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렘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리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앳글런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죄 없는 아기 승교자들 추기일입니다. 먼저 보금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금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은 것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트요 보금사관은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줍니다. 헤로데가 어린 생명들을 죽였지만 하느님의 손길로 아기 예수님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유다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할 때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고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해하던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의 사건입니다. 마트요 보금사관은 모세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활동이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로 모세로써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하느님의 메시아이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빼앗은 해로데의 만행과 학살은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켜줘야 할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고 버림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선택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힘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혹시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에 해로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해로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흰돌성당 주임 권동성 폰시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